도산회의, 천사태자 부루의 오행치수법 전수, 서기전 2267년, 먼저 소위 요순 9년 대홍수와 관련된 당시 시대 상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서기전 2357년 갑진년의 배달나라 제후국이던 유흥국을 전쟁으로 차지한 요가당 세우고 전쟁으로 땅 따먹기를 하며 구주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염제 신농국의 후계국인 단웅국의 섭정이던 단군왕검이 서기전 2334년에 당 요의 기습으로 왕성을 점령당하고 단웅국 천자홍제가 전사하게 되었다. 이에 단군왕검은 측근 800을 데리고 산동지역에서 삼천리 이상 떨어진 동북의 아사달로 이동하여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구족의 추대를 받아 조선을 개국하였다. 이후 10년간 국력을 길러 서기전 2324년에 순이 20세 때 그 아버지 유호씨에게 요를 토벌케 하니, 이에 요가 유호씨의 위세에 눌려 즉시 굴복함으로써 전쟁 없이 평정되었고, 이에 요는 단군 조선의 정식 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유호씨는 언제 반역할지 모르는 요를 감시 감독하였으며, 이에 불안한 요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호씨의 아들 순을 신하로 삼고자 두 딸을 시집보내는 등 10년을 공을 들이고, 이에 유호씨는 순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며, 결국 순이 욕심이 생겨 서기전 2314년 30세에 요에게부터 등용되었다. 이후 순이 50세인 서기전 2294년에 요의 섭정이 되었으며, 서기전 2288년에 소위 요순 9년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때 순은 곤에게 치수를 맡겼다. 서기전 2284년에 단군 조선에도 우수주의 큰 홍수가 났으며, 이때 풍백팽우가 치수를 잘하여 마무리되고 치수기념비를 세웠다. 그런데 이때 순은 단군 조선이 치수에 여념이 없어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기회로 삼아 요를 유폐시키고 천자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천자에 올랐다. 유호씨는 그동안 순의 소행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순으로부터 천자 즉위식에 초청되어 갔을 때, 순은 불충불요한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된다. 소위 요순 9년 대홍수의 치수를 맡은 곤은 9년이 지나도록 치수에 실패하게 되고, 이에 순은 서기전 2280년에 곤에게 책임을 물어 우산에서 곤을 처형하였고, 곤의 아들 우에게 치수를 맡겼다. 이로 인하여 우에게 순은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다. 신하로서 어찌할 수 없이 치수를 담당하여야 하였으며, 하지만 이후 22년간이나 치수에 성공하지 못하고 헤매기만 하였다. 서기전 2267년 갑술련이 되기 전에 우는 자신이 치수를 맡은 지 13년이나 되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업자 아버지 곤처럼 처벌을 받을까 불안하여 온 방법을 다 찾게 되었다. 우는 당시 회계산에 있는 태호복희 사당에 올라, 제를 올리면서 다행히 자어선인을 만나 자문을 구하니, 이에 자어선인이 우에게 태자부루를 베어라 일러주니, 이에 우는 천자 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 더 이어 순위 단군왕검 천재께 상소를 올리니, 태자부루가 천사가 되어 치수법을 전수하는 도산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우는 세 달 100일 동안 백마제를 지내는 등 삼신상재께 제를 올렸는데, 이에 그 정성으로 창수사자 태자부루께서 우의 꿈에 나타났다고, 5월 춘추 무여회전의 기록으로 전하기도 한다. 서기 전 2267년에 단군왕검 천재의 명을 받은 천사 태자부루가 주관하는 도산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태자부루는 번안에 들러번한 낭야와 함께 도산으로 칠림하였다. 이에 태자부루는 순회 신하치수 담당인 사공우를 불러 가르침을 받으라 하명하고 참석해하여 드디어 도산회의가 열렸다. 번안 낭야가 천사 태자 부루를 받들어 사공우에게 대신 이르기를 나는 북국수 정자이니라. 너의 임금순이 나에게 청하여 물을 다스리고 흙을 건짐으로써 백성을 구제하기를 바람으로 삼신상제 단군왕검 천재께서 기꺼이 나를 보내시어 돕게 하시니 이렇게 내가 왔느니라. 하였다. 곧이어 단군조선의 글자인 전문으로 된 천부왕인을 내어보이며 이를 폐용하면 능이 위험이 닥쳐도 위태롭지 아니하며 흉한 것을 만나도 해를 입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이어서 또 여기에 신침 하나가 있어 능이 물이 깊은지 얕은지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쓰임이 무궁하니라. 하였다. 계속하여 또 여기에 황구종이라는 보물이 있으니 무릇 위험한 물을 진압시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 세 가지 보물을 너에게 주노니 나 천재자의 큰 가르침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가히 큰 공을 이룰 것이니라. 하였다. 이에 태자 부르는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의 세 가지 보물을 무릎을 꿇고 경청하고 있던 우에게 건네주게 하시었다. 이에 사공 우는 다시 삼육대래 즉 삼육구배를 행한 후 일어서서 나아가 부지런히 천재자의 명을 받들어 행하여 우리 순임금에 크게 여는 정치를 도움으로써 삼신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도록 보답하겠나이다. 라고 아래고 난 후 천사 태자 부르로부터 세 가지 보물을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받았다. 이어서 태자 부르께서 사공 우에게 황구종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수법을 비롯한 치세의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황구종이 소위 금간옥첩이며 오행치수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서로서 홍범구주인 것이다. 이 치수법을 중국기록인 서경의 주서 홍범편과 사기송미자세가의 홍범구주 서문에서는 하늘이 우에게 내려주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금간옥첩이라는 글자에서 금판의 옥으로 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글자는 곧 단군조선 초기의 신전문자로서 상영문자인 진서인 것이다. 단군조선의 상영문자는 곧 배달나라 상영문자로서 지금의 한자의 원류가 되는 글자이다. 신설화함은 보통의 책이 아니라 신령스런 책이란 말이며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홍범구주는 그 내용이 모두 아홉 가지를 담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 된다. 홍범구주의 아홉 가지 내용은 오행, 경용오사, 농용팔정, 협용오기, 건용황극, 예용삼덕, 명용계, 여명서징, 향용오복, 위용육극이다. 천부왕인은 천부가 새겨진 왕인이며 왕인은 왕권을 증명하는 징표이다. 즉 천부왕인은 단군조선 천재께서 왕권을 부여하는 증거물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천부왕인을 받은 405는 왕권을 발동하여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부역을 시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동지역과 회수에 걸치는 지역은 단군조선의 번안관경 내 제후국인 남국과 청구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단군조선의 허락이 없이 제후국 천자인 순이 임의로 인력을 동원하거나 산천토지를 개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영토침탈행위로서 제후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신침은 자이다. 자는 길이와 폭을 재는 도구이다. 둑을 쌓고 물기를 파는데 수치를 재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장의 치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둑을 만들고 물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구종이 되는 홍범구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오행은 목화토금수로서 상생상극의 원리가 있으며 이 오행의 원리를 치수법에 응용한 것이 된다. 즉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의 자부선인이 정리한 칠정운천도에 나타나는 오행성의 길을 후대의 창기소라는 사람이 치수법에 적용시켜 소위 오행치수법으로 부연한 것이다. 오행상생의 원리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이며 오행상극의 원리는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이다. 예를 들어 오행상극의 원리로서 치수에 응용한다면 토국수의 원리로서 둑을 쌓아 물기를 막는 방법이며 화해 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흙이 필요하고 물기를 트기 위하여서는 강바닥을 파야 함으로 목국토의 원리로서 나무를 다듬어 연장으로 사용하고 나무를 심어 흙이 지탱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나무를 연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금극목의 원리로서 쇠로서 도구를 만들어야 하며 금을 자유자재로 도구를 만들려면 화극금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오행상생의 원리로서 위치수에 응용한다면 목생화의 원리로 나무로서 금을 녹여 연장을 만들 불을 만들며 수생목의 원리로서 물을 공급하여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오행상생의 원리는 배달나라 말기인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인에 의하여 정립된 윷놀이에서도 나타난다. 즉 중방, 서방, 북방, 동방, 남방의 오방이 각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 등 오가의 자리인데 이를 윷놀이에서는 각 도, 개, 글, 윷, 모라하며 육가락을 던져나오는 괴의 점수가 각 1, 2, 3, 4, 5이다. 중방을 첫 출발점으로 하여 점수대로 나아가면 도, 개, 글, 윷, 모가 되는데 이는 오행으로 각 토, 금, 수, 목, 화의 순이 된다. 이 토금수목화의 방향이 곧 상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즉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가 된다. 황구종의 아홉 가지 법, 홍범구주 황구종은 임금의 큰 가르침으로써 홍범이며 아홉 가지 범주로 되어 있어 구주라 하여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이다.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단군 조선의 사자 진한 태자 부루께서 우순의 신하 405에게 오행치수법을 중심으로 전수하여 준 홍범구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홍범구주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다. 자연의 이치를 정치제도로 응용한 것이 된다. 여기서는 서경의 주서에 나오는 홍범구주와 사기의 속미자세가에 나오는 홍범구주를 내용으로 하여 그 서문과 본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서의 주서 홍범편 서문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수를 죽여 무경을 세우니 기자가 돌아가 홍범을 만들었다. 13년인 서기전 1122년에 왕이 기자를 찾아갔다.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오호 기자여 천하가 길 잡히고 백성들이 서로 돕고 살게 되었으나 나는 그 이륜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노라. 하니 기자가 말하여 가로되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다가 오행을 잘못 펼치니 임금께서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마련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이륜이 막혔으며 곤이 사형에 처해지고 우가 이어서 일으키니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리시어 이륜이 펼쳐지는 바 되었습니다. 하였다. 4기 송미자 새가 홍범구 등 서문 주무왕이 줄을 쳐서 은나라를 이겼다. 미자는 이에 은나라의 제기를 지니고 군문으로 나아갔다. 옷은 헤지고 이마는 묶었으며 왼손에는 양을 끌고 오른손에는 띠풀을 쥐었다. 무릎을 끌며 앞으로 가서 고하였다. 이에 무왕이 미자를 풀어주고 옛자리로 복귀시켜 주었다. 무왕은 주의 아들 무경을 녹보로 봉하였으며 관숙과 채숙으로 하여금 사부가 되게 하고 보좌하도록 하였다. 무왕이 이미 은나라를 이기고서 기자를 방문하였다. 무왕이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평정되고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고 있으나 나는 그 상륜을 펼치는 바를 모르노라 하였다. 기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음해 오행을 잘못 펼쳤고 임금께서 홍범구 등의 상륜을 펼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진노하였습니다. 곤은 사형에 처해졌고 우가 이에 이어서 일어나니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 등의 상륜을 펼치는 바를 내리셨습니다. 하였다. 이상으로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에 대한 역사를 요순의 역사대강과 도산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홍범구주의 간략한 내용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가 치수를 맡으면서부터 태자부르로부터 오행치수법을 전수받고 백익과 함께 산해경을 짓고 치수기념 부르공덕비를 세우고 순의 반역으로 천자순이 제거당하기까지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